침 삼킨다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먼저 침 삼키는 거 죄송합니다. 한동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습관인가 봅니다. 조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침 안 삼키려고 하는데 자꾸 삼켜져서 문제입니다. 왜 자꾸 침은 나오는지, 왜 인간은 침을 삼켜야만 하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이 말 하면 이제 안 들리시던 분들도 침소리 들리실 것 같다 걱정이네요. 제 마이크가 ASMR에도 사용하는 거라 본의 아닌 게 침소리 ASMR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로열티는 착수금, 이니셜 페이먼트랑 경상기술료, 러닝 레이 로열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은 기술 제공자, 라이센서 입장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갑자기 파기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기술은 다 빼가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함에 의해서 담보적 성격을 가진 일종의 선수금, 선불금을 지불하는 거라고 했고 HLB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어드벤체 연구소랑 항서제약이 계약을 맺고 그걸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니셜 페이먼트에 관련해서는 어드벤체인가 항서제약이 계약 초기에 지불을 했거나 없었을 수도 있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HLB랑 크게 상관이 없고 상관이 있는 거는 러닝 로열티였죠. 경상기술료 경상기술료는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요율 실시료, 펄센트 로열티랑 종량 실시료, 펄유닛 로열티, 체감식 실시료 세 가지였었습니다. 요율은 순판매가격, P 관련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P 곱하기 Q인 총 판매가격 그러니까 판매량, 매출액이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퍼센트를 하는 거고 종량 실시료, 펄유닛은 수량, Q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종량 실시료보다 퍼센티지 로열티가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퍼센트를 잡는 거니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예로 항서제약 입장에서 만약에 펄유닛 로열티로 계약을 했다 했을 경우에 Q는 일정 금액이니까 P를 높여버리면 일반적으로 P가 높아지면 Q는 줄어들겠죠. 대신에 매출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수요자는 줄어들 테고 Q는 적어졌기 때문에 퍼유닛 로열티는 적어지겠지만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P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P 곱하기 Q는 더 증가해서 수익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출액의 퍼센트로 로열티를 계산하는 계약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총 판매가격이 있으니까 P 곱하기 Q가 아니라 P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총 판매가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격이 단순하게 1억이 있다고 치면 총 판매가격이면 당연히 1 곱하기 수량을 곱해줘야지 총 가격이 나오잖아요. 유닛당 1억이라고 하면 1억에 더 퍼센트 곱하는 거 아니잖아요. 1억이 몇 개 팔렸느냐 총 매출액 곱하기 퍼센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감 CC로 이거는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요율을 정하는 건데 판매액이 계속 일정 금액이 증가하면 기술 도입자가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있겠죠. 근데 너무 일한 거에 비해서 계속 많이 떼가니까 근로 의욕도 좀 떨어질 수 있겠고 그 금액이 좀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요율을 깎아주는 겁니다. 제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거를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게 체감적 CC로라고 부릅니다. 일정 수량 이상이 올라가면 만약에 그 전에 10%였다. 그럼 9%, 8% 이렇게 깎아준다는 거죠. 요율을. 요약이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로열티에 대해서는 좀 알아놔야지 앞으로 기사가 나오든 공시가 나오든 그때 보고서 이게 퍼센트지 로열티구나 퍼유니 로열티구나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법도 아니까 총 얼마 받을 수 있겠구나 다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은 기술 제공자,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매 분기 또는 매 반기마다 기술료를 징수하길 희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현금 흐름 측면에서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면 돈 놀이를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워킹 캐피털 관점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내가 빌린 거는 최대한 늦게 주고 싶고 내가 받을 거는 빨리 받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워킹 캐피털에서 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건 백화점이 그렇죠. 요즘에 힘들긴 하지만 백화점은 다 캐시로 결제를 많이 하고 돈 일단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돈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반대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워킹 캐피털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는 데까지 매출 채권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현금은 잘 안 들어와서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걸 관련해서 악재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던 게 KMW 사례가 그렇죠. KMW는 제조업체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단위로 현금이 이제 매출 채권이 다 회수가 되는데 그 회수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운영 자금에서 불리하다는 거죠. 흑자도산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워킹 캐피털이 유리한 걸 예시 하나 더 들면 스타벅스가 어플로 해서 충전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거기에 충전이 돼 있죠. 그러면 그 돈들이 장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조금씩 있어도 글로벌하게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스타벅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현금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제공자,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기술료를 매 분기마다 받으면 현금이 계속 매 분기 들어오니까 그걸로 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부족했다면 대출해야 되는데 대출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징수가 매 분기마다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기술 도입자입니다. 이거 오타가 좀 났는데 적어도 이제 연 단위로 지불하기를 희망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늦게 주고 받을 거는 빨리 받고 하는 게 유리한데 기술 도입자 입장에서는 연 단위로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마침 또 여기 나오네요. 매번 분석하면서 신기한 게 제가 말한 게 뒤에 항상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한다는 거겠죠. 개념이 다 비슷하고 논리적으로 흐름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반기별로 하면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연 단위로 기술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 다룬 건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측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잘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 여기서 매출액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으로 할지 순 매출액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뭔지 보면 일단 매출액은 P 곱하기 Q죠. 그럼 총 매출액이랑 순 매출액은 무슨 차이냐 순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어떤 비용들은 제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떤 비용을 제거했느냐 일단 영업이익이랑 다르죠. 순 매출액이랑은 그 다음에 순이익이랑은 당연히 훨씬 다르고 총 매출액에서 고객들이 반품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 인하 그리고 지불 리베이트 등을 빼면 순 매출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액과 환입품액을 공제한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매출액 상품 제품의 판매나 용역 굿즈랑 서비스에 제공을 얻는 대가의 화폐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하죠. P 곱하기 Q입니다. 판매품 중에는 아까 말했듯이 인도된 상품 제품의 파손이나 수량 부족으로 애누리하거나 반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자가 있을 때 반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총 매출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 매출액이라고 하고 그러면 총 매출액이 클까요? 순 매출액이 클까요? 당연히 총 매출액이 크겠죠. 딱 하나만 더 보면 매출 애누리와 환입품액, 매출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순 매출액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기술 라이센스 에로하는 기업이랑 에라이하는 기업이랑 협상할 때 에로하는 기업은 뭐로 하고 싶을까요? 총 매출액으로 하고 싶을까요? 순 매출액으로 하고 싶을까요? 에로하는 기업은 총 매출액으로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게 더 크니까 금액이 더 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반면에 에라이하는 예를 들면 항서제약의 입장에서는 한다면 그래도 순 매출액으로 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가지 비용을 공제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요율을 곱하면 더 작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니까요. 이 둘 중에 뭐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그리고 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세금을 공제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재외 매출액을 어떤 항목으로 할 건지도 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기업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현재 이 문제는 해결이 다 완전히 돼 있는 게 HLB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던 어드벤첸의 권리를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뭐 얘기가 있었겠지만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잘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닝 로열티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마음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